도지 눈으로 보는 탕자와 형의 눈으로 보는 탕자와 탕자 본인 자신의 눈으로 보는 탕자는 다 다릅니다. 탕자는 한 사람 같은 사람인데 보는 눈과 관점이 그렇게 다 다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더 중요하다.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더 중요하다. 얼찍 시작. 그런데 어떤 사건이든 사실이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본인 탕자의 눈으로 보는 탕자는 그저 품꾼의 하나일 뿐입니다. 누가 보금 15장 18절 이하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탕자 스스로 자기를 보는 자기는 품꾼의 하나 종입니다. 그런데 형이 보는 탕자는 또 다릅니다. 창기와 노란한 속 못 채린 사람입니다. 누가 보금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보는 동생 탕자는 창기여고 채산 난리 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는 탕자는 또 다릅니다. 누가 보금 15장 22절 이하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기 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탕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탕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니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 한 사람을 보지만 저는 동시에 여러분을 보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잖아. 저도 달라지겠지. 저도 달라지지만 여러분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늙어는 가는데 그 늙어가는 모습이 그래도 참 아름다워. 주여 나로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주여. 어쩔 수 없는 주름살이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그 세월이 하루하루 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나이 들게.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네박자로 말도 맞고 진짜로 옳고. 말도 옳고 진짜로 옳고. 1등입니다. 말은 틀려도 진짜로 옳은 것 2등입니다. 말은 맞는데 진짜로 틀린 것 3등입니다. 말도 틀리고 진짜로 틀리면 그거는 4등입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말도 옳고 진짜로 옳으면 1등. 시작. 침해 안 걸리려면 몸부림치고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돈.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돈이 그까짓 거 뭐여.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몇 번이요 그것은. 말도 맞고 진짜 그래. 말은 맞는데 진짜는 안 그래. 이거 봐.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3번이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1번도 갖고 3번도 갖고 그래. 그런데 반대로 야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이 최고여.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또 몇 번 같아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돈은 벌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버십시오. 아주 괜찮게 돈 번 사람. 내가 미리 간단하게 둘만 소개해 주죠. 장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삭이 돈 괜찮게 벌더라고요. 저렇게 벌면 좋겠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요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가슴팩에다가 새겨서 이삭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나는 이삭처럼 복을 받으리라.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새겨 드세요. 입력을 시켜요. 시작. 이렇게 하면 좋으려면 나한테 뭔 그런 복이 오겄냐. 이게 진짜. 그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해놔. 또 괜찮은 사람 있어. 괜찮은 사람. 장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왜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장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이 돈 괜찮게 벌였습니다. 저렇게 안 해보고 돈 벌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거 엄살입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벌어봤습니까? 저렇게 안 하고 공부 안 된다고 하면 엄살입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공부해봤습니까? 저렇게 안 하고 기도가 힘들다고 하면 엄살입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기도해봤습니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저 말은 한마디로 그 일에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 일에. 뭐 할 새도 없이. 잠잘 새도 없이. 그러면 근데요 이거 아세요? 저렇게 해서 벌은 돈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거야. 저렇게 해서 벌은 돈도 중요하지만 복사님 나도 해봤습니다. 뭐 눈붙일 겨를 없이 내가 화투를 쳐봤습니다. 그러니 되겄습니까? 진짜. 에휴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다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의 가치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며 저를 경의하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막 먹는 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영어 성경에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시작. 잘한다. 잘한다. 너희는 섬길 수 없다. both 하나님과 돈을. money. 재물을 money라고 했잖아요. money. 그래서 세상에 나온 속담이 있잖아요. money. money 해도 money가 최고라고.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바로 재물, money, 돈입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이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칫하면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맞먹는 이 돈. 전보사 10장 19절 보세요. 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말 바꾸면 돈이면 얼추 안 되는 게 없다. 그 얘기죠. 잠원 10장 15절에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발망이니라. 첫째, 이 돈을 벌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잘못 벌은 사람부터 아주 잘 벌은 사람까지 보면 성경의 돈을 최고로 잘못 벌은 사람. 1등을 쳐보니까 내가 보니까 가론 유다라고. 에이, 이런 손.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제일 깨딱같이 돈 벌은 사람이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자기 스승, 우리의 구주드시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미 유다는 사실은 도둑기가 있었어. 도둑기, 도둑기.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뭐라?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은가. 저런 도둑기가 있으니까 저런 생각이 온다. 그 얘기지. 그냥 생각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도둑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사기를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사기끼가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 남자나 여자를 건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냄새를 살살 피우고 다니니까 건들 수도 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남자들이 나만 보면 건드나 몰라요. 그거 남자 뭐라 오기 전에 너 암내 낳은 거 아닌가 돌아봐야 돼. 남자들이 맡아요. 암내를. 자기꾼이 맡아요. 돈 냄새를. 그러니까 내가 냄새를 피운 거 아닌가. 돌아보란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냄새 피운 게. 왜? 나 뭔 냄새 피웠어요? 아우 사장님 차 한 잔 사주시오. 그게 냄새요. 왜 차 사달라고 그래. 자판기 300원이면 그냥 빼먹는 거를. 아니 이 세상에 남자가 여자 차를 왜 괜히 사주겠어. 사달라고는 그게 벌써 좀 이상하잖아. 아우 사장님 밥 한 그릇 사주셔. 그냥 라면 끓여먹어 집에 가서. 마태복음 26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을 결국 팔게 돼요. 자 이런 돈을 세상에서도 알아. 귀신부턴 돈이라고. 맞잖아요. 귀신부턴 돈. 일리가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에서 벌은 돈. 귀신부턴 돈.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어?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간입니다. 아간. 요호수하 7장 20절 이하입니다. 아간이 요호수하에게 대답해 가로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이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가로뉴다는 현대 용어로 인신매매해서 돈을 번 사람이고 아가는 현대 용어로 도둑질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지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전멸하니라. 그러니까 살살 확 속이는 건 아닌데 살살 속여서 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확 속이는 건 아닌데 살살 속여서 벌어. 그러니까 사울은 부분적으로 속여서 보는 방법을 택하는데 자 이 사람들의 돈이 그 결과가 잘 되었을까요. 자문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 모으는 것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 요즘에 쓰는 용어로 죽으려고 환장은 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성경이 자문 28장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엉뚱한 돈을 구하러 다니면 빈궁이 나에게 엄습하는 걸 못 본다. 이 말의 사람이. 미가소 6장 14절 이하입니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물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말부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안 읽어본 것일까요? 자 이제 정말 돈 괜찮게 벌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괜찮게 벌은 사람들 이렇게 벌어야 돼. 이렇게 아까 같이 벌면 안 되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장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저렇게 복을 돈을 벌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뜰지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상세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있더라. 아까는 12장 이번에는 13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복을 이루는데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생각은 터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 아멘. 그러니까 너무 낚시 먹으나 좌르지 말고 약속 뚫고 그냥 열심히 가다 보면 여러분 뒤안길에 다 기도 제목 이루어져 있다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 복 받는 모습이 있는데 조금 전에 소개 드렸죠. 창세기 26장 12절 하도 좋은 부절이니까 낭낭한 목소리 이거 또 읽어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는 얻었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든 마침내 그냥 다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생에 내 목표에 가장 기쁜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내 생에 괴로운 게 있다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기쁘게 하고 계셔? 그냥 괴롭게 하고 계셔? 꼭 기쁘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 장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낙위가 많았더라. 하여튼 여러분 뭐든지 많아지시기를 바라요. 뭐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많아져야 돼. 많아져야 돼. 장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 보세요. 이들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없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받은 축복이고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인간이 해야 할 뭐가 있다? 노력이 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그냥 밤새도록 자고 일어났는데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목교홀만 허재. 아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어제 밤에도 잠 못 자고 다 쓴 거요. 하나하나 글씨까지. 어떤 분은 장목사는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야. 다 쐈어. 다 쐈어. 이렇게. 나오긴 뭘 나와. 이 쐈어. 30년 년 동안을 이렇게 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여기 쐈어. 가만히 설탕이 말씀하여 쐈어. 그런 걸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난 알아요. 하나님을 그냥 누워서 자면서 말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금방 말씀 줘. 일어나 설교 준비해라. 나는 학생때도 음성 들었어요. 기도하려고 산에 막 올라가려니까 그냥 내려가서 공부해라. 그럼 말씀 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내가 뭐 난 인생 철학이 뭐든지 경험해야 돼. 나는 그래서 죄 빼놓고는 다 해보려고 그래. 나는 바둑도 이렇게 좀 두려고 바둑을 두면요. 춤바 금방 주님에게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더 보라. 난 낚시도 좋아요. 진짜 낚시 좋아요.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딱 가려고 하면 사람 낚거라. 금방 나한테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속에서 다 얘기하잖아. 고수없지가 앉아있으면 이게 네가 헐짓이냐.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금방 말이 마음속에 막 들려오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음성대로 살면 인생이 잘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너무 막 먹으면 그만 먹으라. 안 들려? 안 들려? 아휴 복사님 나는 이상해. 계속 먹으라. 그걸 귀신이라고 그려. 그것을 왜 주님은 얘기해놨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계속 먹으라. 안깝지 않냐. 그 구분 뭐지? 상명파 사망파를 구분을 못해요. 네 번째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오 가로되 원컷 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하락하셨다라. 복에 복을 도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땅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요즘에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참느라고 애쓰는데요. 이야 좀 있으면 이제 광고할 텐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자랑도 못하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거 진짜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슴에 소원만 품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지금 어떻게 누구같이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잘된 돈을 벌고 있나요 잘못된 돈을 벌고 있나요 이렇게 잘된 사람들이 잘못될 수 없고 잘못된 사람이 잘될 수 없는 걸 왜 물으세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오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사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알겠느냐 시편 37편 25절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벌임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재로 그러면 돈을 이제 벌었습니다 그러면 벌은 걸로 그렇지 않냐 쓰는 법을 한번 찾아봤어 쓰는 법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어떻게 쓸까 이것도 잘못 쓴 사람부터 잘 쓴 사람까지 단계별로 찾아보니까 돈을 가장 잘못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 왕이니까 얼마나 부자요 왕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울왕이 막 거짓말해가면서 속여가면서 돈을 무죄게 벌었잖아 사울왕이 근데 그 돈 갖고 뭐 했나 봤더니 죽기 전에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데 사무열상 28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이게 요즘 말로 점쟁이 만나서 돈 쓰고 점쳤다 그 얘기 저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안타까워 그러더니 사무열상 31장 4절 이하입니다 그가 병기든자에게 이르되 니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 자살해서 죽으니 그 모든 재산이 다 니 것이 되겠는가 사울은 사울은 한 푼도 제대로 쓴 돈이 없습니다 사울은 한 푼도 제대로 쓴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론 유다입니다 마태원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규됨을 보고 스스로는 그 은삼십을 대세상들과 장르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복매어 죽은 돈을 어찌 그렇게 쓰고 어찌 그렇게 죽을까 가로뉴다의 삶도 한 푼도 돈을 제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많든 적든 오늘 여러분은 돈을 벌고 씁니다 버는 모습도 쓰는 모습도 들여다보면서 내가 돈을 아름답게 복받게 쓰고 있는 돈이 한 푼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로시입니다 장세기 19장 2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그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란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로 또 돈 돈을 돈을 제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빼앗긴 재산 아브라함이 다 찾아주었을 때 그때 깨달아서 그 돈을 바로 썼더라면 그 돈을 좀 구제하는 데 썼더라면 그 돈을 바르게 썼더라면 사람들을 얻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얻었으면 도동고마는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알아들어 돈을 바르게 쓰면 사람들이 따르잖아 돈을 바르게 쓰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10명이 넘었으면 소동고마가 살 수 있지 않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돈을 바로 써야 된다 얼치 시작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바르게 유용하게 덕이 되게 보람이 남기고 아멘 네 번째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 보금 12장 18절 이해합니다 또 가로도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저기 해당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막 너무 행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없을까요 다섯 번째 부자와 나사로 부자입니다 누가 보금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우스를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입어래도 봤고 먹어래도 봤지 아까 부자는 입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디야 하고 막 자꾸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막 나오려고 그래 여기서 막 이름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근데 왜 안 하냐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같았으면 내가 이름 확 돼버릴 텐데 그게 아무개라고 이쯤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 그냥 확 멈췄어 생각이 벌써 이렇게 설교하면 막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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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 아휴 복사님 나는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틀리잖아 자꾸 이렇게 틀리잖아 이렇게 소리가 여섯 번째 삿개오입니다 삿개오 누가 보금 19장 8절 이하 이게 돈 잘 쓴 사람입니다 삿개오가 서서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셔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 아니다 아까보다 돈 쓰는 게 낫잖아 아름답잖아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모하는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바로 쓴 돈이 남는 돈이다 시작 모하는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바로 쓴 돈이 남는 돈이다 잘못 쓴 돈은 날린 돈이다 돈 쓰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말을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 쓰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돈 쓰는 것을 보면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돈 쓰는 것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역대상 29장 13절 이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용하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벌써 고백 속에 구원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꼭 여러분 구원받은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돈에 대해 알아야 할 상식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사는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소유주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 관리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10편 50편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는 삽립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라 온 우주만물이 사실은 다 누구거라 주님 거라는 것 주님 거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것 학계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영화를 아이고 이게 내가 은을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금을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소유주는 주님이시고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발가벗고 왔다가 발가벗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기모델에서 6장 7절 이하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어떻게 잡수고 오셨어? 먹기만 했어도 족하겠는데요 굶고 왔어요 굶은 거지 안 먹은 거지 그렇잖아요 걱정하지만 좀 있으면 점심 교회에서 주니까 아주 잡수 욕기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추야신 자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10편 39편 6절 이하에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어떤 일이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추야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막 이런 말을 읽으면 아멘이 막 저절로 안 나와? 어? 막 아멘이 정신 차려야 죽었다 어떻게 말하는 분위기가 좀 이상스럽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네 번째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은 벌어야 되겠기에 어떻게 벌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아알기는 작은 부자는 땅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있다 큰 부자는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2사에서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주여 숨은 보물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숨은 보물이 내 눈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그냥 길에 쫙 깔렸대요 어떤 사람 아무리 봐도 없어 깔렸으면 그냥 주소 담궜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그 눈을 축복의 눈을 열어줘야 되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까먹는 것만 보여 눈이 그냥 그냥 홈쇼핑만 나오면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박스도 안 뜯어놨대요 그냥 세수 사기만 하고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되고 눈팅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 눈팅이가 막 복된 눈팅이가 열려지시기를 주여! 눈에 난수를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오늘 나갈 때 눈에 난수를 한 번씩 받고 가 주여 이 눈팅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진 돈이 확 그냥 보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하며 내가요 참 진짜 전에 아는 분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 부부가 근데 여자는 진짜 돈 잘 벌어 그분이 그런 자랑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 사람 돈 잘 벌었어 그런데 그분 남편이 나한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돈 버는 재주만 있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돈 버는 재주만 있지 쓰는 재주가 쓸 줄 모르는데 돈을 벌기만 하지 아 근데 참 신기해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이 오하께서 내 범사와 내 선호를 하나 바에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구제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며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존과 독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존이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다윗 보세요 역대상 18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합과 암몬자순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 등 여러 족색에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 구절이 사울 왕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구절입니다 아 어쩌면 그게 차이가 날까 자 이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잠원 30장 7절 이하입니다 이거는 좋기도 하는데 조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이다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고 나는 그래도 여러분은 저 기도보다는 조금 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알아서 잘 쓸 테니까 주여 그래도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잘 쓸 테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디모드 6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일단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너무 돈을 돈돈하면 안 될까? 왜 너무 돈돈하면 안 될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경고가 나와 디모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푹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부분도 있겠고 마음에 찔리는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네 어쩌네 해도 돈은 귀중한 겁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악도 아닙니다 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그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살리는 도구도 될 수 있으니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 죽이고 의사 선생님이 칼을 잡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잖아 돈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받은 부자가 되셔서 버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벌으시고 쓰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쓰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발합니다 버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벌고 쓰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쓰자 얼씨 시작 이런 좋은 말을 좀 해봐 그럴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잖아 왜 감추어진 돈이 있대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숨겨도 떼잖아 눈팅이만 열면 보이잖아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여 눈팅이를 열어서 돈이 보이게 나 진짜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은요 기도 안 해도 보인대 그런데 어떤 분은 왜 기도해도 안 보여 그것도 또 뭔 사연이 있겠지 난 여러분 오늘 깡고 쓰고 그냥 그냥 눈팅이가 확 열려가지고 그냥 아휴 돈이 보이네 주여 역사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막 복을 받아서 그 돈이 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진ampoo 아휴 돈이 보이네 end